자 계속 7과 19번 문장부터 본문 계속 이어서 나옵니다 이전까지 뭐 했냐 how to make a motherlamp from a bottle how to make a bottle into a motherlamp 됐습니다 모델앰프 만드는 방법 전문적 필해라 최후 노래 뭘 a clear plastic water 뭐를 사용해서 with water 이것도 참 여기 water를 a clear plastic bottle 자리에 넣을 수도 있습니다 fill water into a clear plastic bottle 물을 채워 넣으세요 어디에다가 into a clear plastic bottle 클리어 한거 쓰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금방 녹조가 생길거니까 녹조 방지용 bleach 넣어라 그 다음에 bleach 넣는 의도 why why should i add some bleach 에 대해서 물어볼까 봐 왜 넣어야 돼요 라고 물어볼까 to keep the water clear 하기 위하여 구요 클리어 형태 조심하라 했습니다 keep a 어떤 오다시 이해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천장에 구멍 뚫고 그 다음에 push the bottle into the hole 구멍 속에다가 뭐가 들어있는 무엇을 물과 약간의 bleach 가 들어있는 clear plastic bottle 를 구멍 속에다가 집어넣으라 했구요 근데 이때 주의사항은 3분의 1은 지붕 위 지붕 밑 지붕 위로 나와있고 3분의 2만 안쪽으로 나오도록 중간에 걸쳐 있도록 하는데 2분의 1도 아니고 3분의 1이 위에 있도록 해라 let a third of the bottle remain remain 형태 주의하라 했구요 stay로 바꿨어도 되고 be로 바꿨어도 된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붕 위에 있도록 내버려둬라 그러니까 있다 존재하다라는 뜻의 be, remain, stay 같은 것들 다 된다 했구요 let a third of the bottle be above the roof 어쨌든 to 나 ing 다 안내했구요 그 다음에 원리를 얘기하는 principle 얘기하는 빛의 굴절을 이용한다 sunlight가 수동태 형태 구부려짐 당해진다 구부리는 행위자는 by the water in the bottle 병 속에 들이는 물에 의해서 구부려지고 and sunlight 생략됐으니까 sunlight가 suppress 퍼져나간다 around the room 자 그 다음에 19번 문장입니다 끊을게 하면서 아무래도 여기는 형광펜 칠해질 것 같다 내용 파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in the philippines my shelter shelter 앞에서 단어할 때 했는데요 in the philippines borderlands are widely used by the my shelter foundation 그래서 필리핀 에서는 웨얼에 대한 대답 한덩어리 누가 다 본건 모더램프가 널리 사용되어집니다 my shelter foundation에 의해서 여기에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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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문자인건 얘가 뭐기 때문이다 고유명사 어떤 foundation에 의했으니까 어떤 재단의 명칭이죠 재단 명칭인데 고유명사 누군가의 이름이니까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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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 된다 했구요 그리고 shelter의 뜻도 알고 my의 뜻도 알고 파운데이션 뜻도 아니니까 뭐하는 단체인지 대충 추측 guess, suppose가 가능합니다 뭔가 쉘터에 대해서 쉘터의 뜻이 뭐였더라 장기 두던 사람 어디 갔나요 내공부 니공부 보금자리 됐습니까 나는 할 때 쉘터 나오지 않았었니 그러니까 이거 굳이 굳이 고유명사지만 해석하라면 나의 보금자리 재단 뭐 이런거죠 나의 보금자리는 여러분들 집을 얘기하는 건데 집이 뭐 여러가지 환경적으로 좋아져야 좋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집에서 여러가지 할 수 있고 우리가 당연히 집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활동들을 우리가 당연히 할 수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샤워를 못하게 됐어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공부를 못하게 됐어 숙제를 못하게 됐어 어느 날 갑자기 집에서 잠을 못 자게 됐어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어떤 자산 활동을 하는 단체겠죠 됐습니까 그래서 마이 쉘터 파운데이션이고요 자 20분 문장 가겠습니다 그래서 The charity also teaches local people how to make and install the lamps 그래서 그 charity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 자선단체가 또한 가르쳐준다 whom local people들에게 what how to make and install the lamp 그래서 그 램프를 모드 램프를 어떻게 만드는지 또 어떻게 설치하는지 그래서 알려준다 만드는 방법과 설치 방법을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에게 local people에게 알려준다 알았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내용이죠 왜냐하면 마이 쉘터 파운데이션 마이 쉘터 파운데이션 마이 쉘터 파운데이션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0분 문장 이어서 Thanks to the charity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 now have modern lamps 그래서 그 자선단체 덕분에 필리핀에 있는 수천 채의 가옥들이 집들이 가정들이 이제는 모델 앰프를 가지게 되었다 알았습니까 그 다음에 올 쏘가 나왔습니다 올 쏘가 나왔기 때문에 당연히 이어집니다 알았습니까 올 쏘가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끊길 리가 거의 없습니다 22번 이어가겠습니다 It has also made modern lamps popular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그래서 그것은 또한 현재 완료적으로 만들죠 무엇을 왓에 대한 데다 모델 앰프를 popular하게 인기 있게 만들고 이걸 뭐 우리말스럽게 해서 대중화시킨다 그것이 또한 모델 앰프를 대중화시킵니다 널리 보급되게 인기 있도록 만든다는 얘기는 누구라도 다 쉽게 쓸 수 있도록 만들게 된다는 얘기는 그 다음 외열에 대한 데다 어디에서 아르헨티나, 인도, 그리고 피지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왜 다른 나라 얘기는 왜 합니까 지금까지 이 나라 얘기하고 있죠 다른 나라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국제적인 단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인터내셔널한 어떤 채리티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23번 문장이 마지막 문장이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마지막 문장까지 가겠습니다 마지막 결론 문장 오케이 얘는 한 군데를 그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요 모델 앰프가 환하게 밝혀줄 거다 많은 사람들의 삶을 그 다음에 하오롱에 대한 대답이죠 many years to come 앞으로 다가올 수많은 월어 해 동안 오랫동안 이런 뜻입니다 그냥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삶을 환하게 밝혀줄 거다 자 삶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 걸 환하게 밝혀줄 수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시적 표현과 같은 겁니다 삶을 환하게 밝혀줄 거라는 얘기는 삶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일을 해줄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 램프니까 램프가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해줄 만한 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일이죠 됐습니까 뭐 중1 아니니까 이런 데는 안 칠해도 되겠죠 where에 대한 대답이고요 in korea 하듯이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거랑 요거 얘기할 거고 얘도 얘기해야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왜 와이드가 안 되고 widely라고 해야 되는가 wide하고 widely가 뭔 차이가 나길래 네 아까 keep the water clear 였나 keep the water clearly 였나 이런 것들 가지고 어떤 때는 형용사가 와야 되고 어떨 때는 부사가 와야 되고 형용사가 오는 데는 형용사가 오는 이유가 있고 부사가 오는 데는 부사가 오는 이유가 있죠 오케이 뭐 by까지 나왔으니까 뭐 이건 굳이 안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my shelter foundation foundation은 요거 단어적인 설명 좀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명사형인데 동사형은 무엇인가라든지 그 다음에 더 채리티가 가리키는 건 아까 해석하면서 다 얘기했어요 그니까 charity also teaches local people how to make and install the lamps 20번 문장은 당연히 우리가 뭘 따져봐야 되냐 숫자가 생각나는 문장이죠 이 문장이 1,2,3,4,5,5 중에 뭐냐라는 얘기할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so teaches local people 선택된 시제가 요거 보이죠 are used도 보이고 여기 teaches도 보이죠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가 보이냐면 they have 가 보이고 있구요 그 다음 문장 has 가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마지막 문장은 조금 다르네요 will light up 해서 어쨌든 뭐 19번부터 시작해서 22번 문장까지 시제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어떤 shelter 어떤 charity에 대한 fact를 여기 쭉 얘기하는거죠 그렇죠 이 글을 쓰는 시점에도 동일한 행동을 하고 있는 어떤 fact를 얘기하는거죠 얘는 뭐 살짝 다르긴 하지만 결국은 비슷하다고 봐도 되고 비슷하거나 거의 같은 시제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니까 fact를 전달하는 시제를 쓰고 있고 얘는 뭐 앞으로의 전망이 예상되는 것 얘기하고 있고 동사 생긴 것들 잘 보란 말이에요 19번부터 23번까지 왜 이 동사가 이렇게 생겨야 되느냐 이게 분명히 틀림없이 동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가야죠 쭉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라는 얘기인거죠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얘기할 부분은 이 부분이죠 how to make를 뭐로 바꿔 쓸 수 있다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grammar top화에서 어느 파트에서 배웠냐 문법 제목이 의문사 플러스 2부정사 의문사 투두 였는데 의문사 투두가 뭐로 바꿔 쓸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어떤 문법으로 연결된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인스톨은 왜 다른 형태가 아닌 동사 원형의 형태가 있어야 되는가 뭐 이런 거 물어보는데 앞에 이렇게 생긴 거 있으면 내가 선생님이 결국 뭐 물어보는 거다 생략이라는 문법을 묻고 있다 라고 생각하신대요 제가 오케이 그 다음에 땡스 투 더 채리티 뭐 이거는 뭐 수거니까 알아야 돼 누구누구 덕분에 이거 대신에 이제 딴 걸 써도 되는데 땡스 투 를 쓰면 딴 거 써도 되는데 라고 얘기했던 그거 써도 되긴 되는데 그거보다는 얘를 쓰는 게 좀 더 뒷부분에 희망적인 내용이 나오겠다 절망적인 내용이 나오겠다 네거티브한 내용 나오겠다 포지티브한 내용 나오겠다 포지티브한 내용 나오겠죠 포지티브 긍정적인 네거티브 부정적인 그 다음에 thousands of homes 해석은 뭔지 잘 알 거고요 얘 암만 길어봤자 뭐죠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얘는 수식어니까 얘가 have가 될지 has가 될지를 얘를 쳐다보고 하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thousands of homes랑 이제 2000, 3000, 4000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하는지 비교할 겁니다 2000을 영어로 어떻게 하니? 3000은 어떻게 하니?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수고로써 외워둬야 되듯이 이 부분도 수고로써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it에 대한 얘기 하겠죠 그 다음에 has 플러스 pp니까 그 시제인데 재미없게 밑에 나와있네요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has 플러스 pp를 무슨 시제로 하고 현재 완료 시제로 하고 현재 완료 시제에서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서 뭐에 대한 대담이니 따져볼만 하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popular 이 자리에 왜 뭐 popularly 라든지 또는 popularity 같은 형태들은 왜 못 오고 굳이 popular가 와야되는가 됐습니까? popular popularly popularity 각각 뜻과 무슨 시인지 예상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이게 무슨 시겠어요 이거 부사죠 얘는 무슨 품사일까요 popularity 부공사? 예 명사죠 크리에이티비티가 뭐예요 크리에이티비티 창의력이죠 창의성이죠 명사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런 형태들이 아니고 왜 굳이 얘가 와야되는 얘기를 하냐면 하면서 숫자가 또 생각나는 문장이죠 숫자 따져봐야 될 문장 맞죠?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땡스 투 그 다음에 뭐였어 thousands of 그 다음에 search as 이건 공통적인 어떤 수거입니다 수거 누구누구 덕분에 땡스 투 누구누구 수천 개의 뭐뭐들 할 때 thousands of 복수명사 그 다음에 뭐뭐와 같은 예를 들고 싶을 때 쓰는 such as는 다른 단어로 바꿔 써도 되겠죠 앞에 countries 가 있고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India, Fiji 그래서 이게 집합이라는 거 알죠 집합 그쵸 집합 뭐 집합이라는 거 이런 거 수학에서 집합 배웠잖아 여기다가 용류 이랬어 그쵸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어류 이랬어 여기다가 고등어 이런 거 쓰면 되겠죠 될 리가 없죠 됐습니까 여기다가 소고기 닭고기 이런 거 쓸 거고 여기 고등어 갈치 이런 거 쓰겠죠 그러니까 이 country 하고 여기 나오는 countries 하고 그 다음에 Argentina, India, Fiji가 집합 쪽으로 어떤 관계니까 그러니까 여기에는 search as를 넣을 수 있는 거죠 됐습니까 여기에다가 meet 해서 meet search as meet 해 놓고 search as 했으면 뭐 뒤에 search as 뒤에 뭐가 와야 될까 pork, beef, chicken 이렇게 써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런 관계니까 search as가 있는 것도 이 자리에 됐습니까 그 다음에 전망이기 때문에 여기의 시제는 요렇게 생겼다는 거 그게 어렵지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얘를 라이브즈를 하고 꼭 읽어야 된다 했고 그 이유는 모르겠고 이거 이제 시험 문제에 가끔씩 나와요 여기에 어떤 식으로 나온 적이 있냐면요 여기에 i 에다 밑줄 꺼놓고 그 다음에 선택지에다가 알파벳 i 가 들어있는 단어 다섯 개를 보여줍니다 그래 놓고 이 i 하고 발음이 같은 거 골라라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거 dc 이런 거 써 놓고 그렇죠 그리고 뭐 뭐 간단한 예를 들면 이렇게 써 놓고 누가 얘랑 발음이 같냐 하면 얘가 i 발음 나는 거고 이런 식으로 얘를 고르면 틀리겠죠 얘는 e 발음 나고 얘 i 발음 나니까 리브즈가 아니고 라이브즈라고 읽을 줄 아는지 확인해 보고 싶을 때 이런 문제 내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뭐 수백 명 많은 사람들의 생활 생명 여기서 생활이라든 아 그리고 이런 문제 나옵니다 선생님이 이제 라이프의 다양한 의미를 살펴볼 거고요 라이프의 다양한 의미와 그 다음에 이 문장 속에 라이프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뭐 플리즈 세이브 마이 라이프 할 때 라이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라이프 오브 닥터 김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라이프 오브 닥터 김 할 때 라이프의 뜻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뭐 is there any life 뭐 are there 해야 되겠네 are there any lives in the cave 동굴 속에 뭐 그때 라이브즈의 뜻도 좀 다르죠 라이프의 다양한 의미와 여기에서의 의미 그 다음에 for many years to come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쵸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니까 여기에 for가 왔죠 계속하면 모든 앰프가 많은 사람들의 삶을 환하게 밝혀줄 거다 앞으로 다가올 여러 해 그 뜻이죠 그러니까 for 써야 되겠죠 딴 거 안 쓰도록 조심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요렇게 자세히 살펴볼 예정이고요 돌아가서 오케이 일단 이거부터 모더램프가 유즈를 합니까 유즈를 다 합니까 그래서 지금 요렇게 요렇게 해서 무슨 무슨 테다 수동 테주 이용되어 진다 모더램프 필리핀에서는 모더램프 그 뭐 암만 길어봐도 데이의 형태 복수형으로 왔으니까 여기 이드 같은 거 안 된다는 건 뭐 잘 알 거고요 모더램프가 사용되는데 어떤 사용돼요 어찌 사용돼요 그렇죠 어찌 사용된다 널리 사용되죠 그러니까 얘가 하는 일이 유즈들을 꾸며줘야 되겠죠 유즈들은 형용사죠 어찌 어떤 널리 사용되는 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형용사를 꾸며주려고 그러면 어떤 형용사란 말 보다는 어떤 씨를 꾸며주려면 당연히 어떤 어떤입니까 어찌 어떤입니까 물어보면 그러니까 이 단에는 당연히 뭐가 와서는 안 된다 와이드가 와서는 안 되는 거죠 널리 이용된다 어찌 이용된다고요 와이들리하게 와이드가 아니고요 와이들리하게 이용된다 널리 사용된다 보편화가 잘 되어 있단 얘기입니다 대중화가 잘 되어 있다라는 얘기고 대중적인이 저 밑에 한번 나오죠 영어 단어로서 대중적인 대중적인이나 인기 있는이나 대중 가수다 인기 가수다 이 말이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모조랜스 와이들리 파퓰러 해도 이상은 없는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널리 대중화 되어 있다라는 뜻이 되죠 내용적으로 파퓰러로 바꿔도 되는 거고요 여기서는 널리 이용된다 하려니까 유즈들 쓴 거고요 그 다음에 행위자도 자 바이 나왔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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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바이 나왔으니까 해봅시다 인 더 필리핀즈는 귀찮으니까 빼고요 그쵸 되묻혀 써야 되는데 셀터 갈수록 못하냐 셀터 셀터 바운데이션 이 유즈 와이들리 유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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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좌 모더랜스 와이들리 오케이 이렇게 해도 되네 근데 아직 그러면 이렇게 하면 한군데 틀린다 남았데요 My shelter foundation uses modernized widely. The My shelter foundation uses modernized widely. Widely 위치는 여기 가면 되고요. Widely uses. 어찌 사용한다 널리 사용한다. The My shelter foundation widely uses modernized widely. The My shelter foundation is widely used by the My shelter foundation in the Philippines. 됐습니까? 능동태 수동태. 수동태 얼마 전에 배운 문법이니까 다시 한번 복습해 봤고요. 시제와 주어를 암만 길어봤자 하고 동사의 형태를 따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It uses modernized widely.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foundation은 품사가 뭡니까? 영사죠. 통사형은? 파운드죠. 그렇죠. 파운드는 3단 면실 어떻게 간다? 파운드. 파운디드. 그렇죠. 파운디드로 이렇게 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파운드의 뜻은 뭐 하다겠습니까? 설립하다죠. 근데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죠. 바로 이 녀석이죠. 파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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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죠. 그러니까 이 파운드가 어떤 문장 속에 여러분들이 파운드를 봤으면 이 녀석인지 이 녀석인지 이 녀석인지 이 녀석인지 이 녀석인지 구분할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설립했다. 설립하다의 원형인지. 아니면 발견했었다라는 얘기를 하는지. 아니면 입장밖에 어떤지라 했으니까 발견되어진 이란 뜻의 파운드인지. 셋 중에 뭔지는 문장 속에 들어가면 생긴 게 똑같으니까. 이거 하면 결정이 되겠죠. 그렇습니까? 파운드를 만났을 때 이 셋 중에 설립하단지. 발견했었다든지. 발견되어지는지. 구분하시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인베스티게이팅 이러면 모를테니까. 케이블은 동굴이죠. I'm studying the rocks found in the cave. 뭔 소리일까? 여기까지는 되죠. 나는 연구하고 있는 중이래. 그쵸? 뭘 연구하고 있는지 여기 보이지 않나요? 뭘 연구중이랍니까? 바위들을 연구. 나는 암석을 연구하는 학자인가 봐요. 그쵸? 나는 동굴 안에서 발견된 바위를 연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동굴에서 발견된 암석들을 연구 중입니다. 그래서 이 파운드는 파인드의 세 번째 녀석이었던 거죠. 이렇게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더 체리티의 해석은 그 자선 단체죠. 근데 가르치는 건 뭐다? 더 마이 셸터 파운데이션을 더 체리티. 추가적인 설명을 한 거예요. 재단인데 어떤 이익을 남기기 위한 그런 재단이 아니고요. 뭐를 하기 위한 재단이다? 자선 활동하기 위한 거죠. 그쵸? 자선 활동하고 나서 내가 어떤 동네에 가서 자선 활동했어. 그쵸? 자선 활동하고 나면 돈 받죠. 그쵸? 안 받죠. 됐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마이 셸터 파운데이션이 성격이 뭐니까? 체리티니까. 여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뭐겠어요? 여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영어라면 음 이거겠죠. 됐습니까? volunteer겠죠. volunteer 뭐예요? 자원봉사자들이죠. 됐습니까? 자원봉사들은 일하는 사람들이죠. 그쵸? 근데 being paid for 합니까? not being paid for 합니까? not being paid for 하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volunteer의 뜻이 자원봉사자일 때 영용풀인 the workers not being paid for what they do. 이런 식으로 하겠죠.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돈을 받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volunteer charity 자선단체. 자 그럼 숫자부터 해볼까요? 이 20번 문장 숫자는 1,2,3,4,5 중에서 뭐다? 4죠. 여기 이렇게 써 있는데요. 됐습니까? teach a,b죠. 이 문장의 구조를 얘기하려면 teach a,b고 뜻은 a에게 b를 가르치다는 얘기입니다. 그 자선 자체가 또한 가르친다. 품에 대한 대답이 간접 목적으로 했죠. 누구에게? local people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무엇을 가르친다? 그 모졸 앰플을 만드는 방법과 그리고 모졸 앰플을 설치하는 방법. 됐습니까? 몇 가지 가르친다는 얘기야? 두 가지죠. 그래서 여기 방금 얘기했죠. 여기 생겼된 말이 뭐다? how to가 생겼됐으니까 to 부정사 만들려면 그래서 install의 형태는 뭐밖에 안 된다? 원형밖에 안 되죠. how to make and how to install 됐습니까? 만드는 방법과 설치하는 방법. install 같은 말은 명령 풀이할 때 봤을 텐데 how to set up the lamps 였죠. 설치하다 install setup how to set up the lamps. 됐습니까? 자, 어차피 4라고 했으니까 이제 3으로 한번 바꿔봐야죠. 그러면 또 쏜다! 됐습니까? 3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다? the charity also teaches make and install the lamps to local people 됐습니까? true local people 로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할 거는 how to make and install 부분이죠. 오케이. 그래서 이 부분 how to make and install 부분을 우리가 의문사 plus to do라고 했고 됐습니까? 그래서 뭐로 바꿔 쓸 수 있다? how to make and install them 쓰든 how how 그렇지 they choose 좀 그렇고 choose 넣어도 되지만 can make and install the lamps 램스로 바꿔 쓸 수 있죠. how they can make and install the lamps 그들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 됐습니까? 자, 그러면 local people이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나한테 직접 물어볼 때는 뭐라고 물어볼까? how how can we make and install the lamps 하고 문장 공어는 뭐? how can we make and install the lamps? 라고 나한테 와서 물어볼 때는 내가 채리티에 가서 공사활동하고 있을 때 나한테 나는 이 방법을 알고 있고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 사람들이 나한테 와서 뭐라고 묻는다고요? how can we make and install the lamps? 라고 묻겠죠? 그래서 이걸 보고 뭐라 부르고 직접 의문문이라고 부르고 얘가 이런 식으로 can we make 가 they can make 로 바뀌는 걸 보고 무슨 의문문이라고 한다? 간접 의문문 간접 의문문과 의문사 플러스는 같은 문법이라 했습니다. 됐습니까? the charity also teaches local people how they can make and install the lamps 그들이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를 가르친다 내용 파악도 중요해요 저 마이 쉘터 파운데이션이 도대체 뭐하는 채리티인지에 대해서 지금 내용 파악되어 있어야 되고요 좀 이따 할 거지만 미리 미리 해놔야 되겠죠 그 다음 thanks to the charity 대신에 뭘 써도 상관없긴 하지만 the charity 해도 되죠 하지만 thanks to를 쓰면 뒤에 긍정적인 내용이 틀림없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because of the charity는 그 자선단체 때문에 필리핀에 있는 수천체의 집이 이제는 모든 앰플을 가져가게 되었다 때문에인데 그거보다는 덕분에 하면 얘들이 좋은 짓 했다 나쁜 짓 했다 좋은 일을 했다는 거 알 수가 있죠 선행을 베풀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도 상관은 없다 그렇습니까 thanks to the charity 그 다음 여기서 이제 수천 수천체의 가옥들 필리핀에 있는 그러니까 thousands of the homes를 꾸며주고 in the 필리핀스도 뭐야 홈스를 꾸며준다는 얘기는 thousands of the homes in the 필리핀스의 주인공은 누구란 말이야? 주인공은 누구란 얘기야? 홈즈란 얘기고 홈즈는 암만 길어봤자 they니까 여기에 has나 이런 거 오면 안 되겠죠 they have, they now have 그래서 문장의 주어를 찾고 그 주어와 어울려 시제와 주어의 인칭 몇 인칭인지에 따라서 어울리는 동사를 쓸 수 있는가? have를 쓰는 게 당연한 거죠 they now have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천은 영어로 어떻게 합니까? 이천은 내가 궁금한 게 이렇게 할 거냐 말 거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 그렇습니까? 그래서 구체적인 숫자일 때는 원래 원칙대로 따지고 원래는 복수가 맞아 하지만 이렇게 하면 발음도 복잡해지고 그 다음에 얘들이 안 그래도 영어권 애들이 얘들은 곱셈을 안 해옵니다 얘들은 왜 곱셈을 안 해올까요? 이렇게 하면 되죠 99, 81 이렇게 하면 되죠 근데 얘를 영어로 하면 어떻게 돼요? 9 x 9 is 81 이렇게 얘기해야 돼 9, 9, 81 이 정도라도 좋은데 근데 81 그것도 어려워 81 얼마나 짧아 됐습니까? 어차피 얘들은 지금 영어라는 언어에 약점이 하나 있는데 숫자가 쓸데없이 길게 말해야 돼 여기에다가 2000이랍시고 복수형까지 쓰면 머리 더 복잡하단 말이야 원칙상은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구체적인 숫자일 때는 하지만 여기서는 수천 채의 좀 명확한 숫자가 아니죠 그때는 반드시 복수형으로 써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헌드라드도 마찬가지고요 밀리언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백만 채의 집이었으면 2밀리언즈 오브 홈즈겠죠 그러니까 하지만 200만 이럴 때는 2밀리언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데이는 이미 아까 얘기했고요 이게 얘가 주인공이죠 그래서 필리핀의 집 어떤 집들? 필리핀에 있는 집들 어떤 집들? 수천 채의 집들 다우선즈 오브 북 북스 머니는 간단하죠 다우선즈 오브 다우선즈 오브 뒤에 올 수 있는 건 북입니까? 북스입니까? 머니입니까? 밖에 안 되겠죠 됐습니까? 머니하고 똑같은 문법적으로 같이 셀 수 있는 명사의 복수형만 허용한다 됐습니까? 그래서 홈이 써있으면 틀렸다는 거 바로 눈치채라는 얘기고요 홈즈가 주인공이니까 데이 해야 된다는 거 같이 형편해서 알아두세요 한 말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지금 이제 20번 문장과 21번 문장은 사실은 20번 문장이 원인이고 21번 문장이 결과야 됐습니까? 이렇게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설치하는지 가르쳐 줬으니까 이렇게 적은 숫자의 과정입니까? 많은 숫자의 과정입니까? 많은 숫자의 과정에 모드램프가 설치되었다는 거 당연한 거죠 20번호가 21번이 반대로 되어 있으면 뭔가 이상하다라는 거 눈치챌 수 있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It also has made more the less popular in other countries such as Argentina, India, and Fiji 일단 숫자부터 해볼까요? 그래서 1, 2, 3, 4, 5 중에 오케이 5-2조 f2 5-2와 이걸 봤 extension 5-2 5-2 5-2 5-2 6-4 5-3 4 5-5 5-3 소 하고나서 무슨어였던 녀석을 주어로 만듭니까 목적어였던 녀석을 주어로 만들죠 그럼 이 문장의 목적어는 누구에요 모더램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동사 만들어야 되는데 형용사니까 앞에 B동사를 써야 되겠죠 근데 시제를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모더램스 have been popular 됐습니까 그래서 it has also made 모더램스 popular so 모더램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모더램스 are popular가 이 문장 속에 들어있죠 그러므로 모더램스가 어떻다 인기가 있다 대중화되어져 있다 이 문장은 똑같은 문장이에요 이 문장을 다 쓰는데 모더램스 have been popular been popular 이 문장을 오형식으로 바꾸는거에요 됐습니까 thanks to charity 모더램스 have been popular in other countries such as 이런 문장을 오형식으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5-2니까 이 자리에는 빼박 형용사만 와야지 이렇게 부사가 와서도 안되고 당연히 명사도 안되겠죠 그러니까 인기 대중성 이라는 명사고요 인기 있게 인기 있도록 됐습니까 부사고요 우리 말 어색한 인기 있는 대중적인 이라는 형용사가 와야 할 자리다 5-2니까 그 다음에 완료 경험 계속 결과 중에 계속적입니다 계속 이 자전단체가 모더램프를 인기 있도록 계속해서 해왔다 올소가 내용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올소가 와서 그래서 얘가 이 문장 뒤에 오는거죠 이 마이 셀터 파운데이션이 하는 좋은 일을 계속 얘기하는데 하나 더 덧붙이고 싶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22번 문장하고 21번 문장의 차이는 19번부터죠 19, 20, 21은 어디에서의 활동을 얘기하고 있냐면 필리핀에서의 활동을 얘기했는데 22번 문장은 필리핀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같은 활동을 한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22번 문장이 21번 다음에 오는거죠 여기에서만 하는건 아니에요 필리핀에서만 하는건 아니에요 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이 문장을 넣은거야 그리고 그래서 올소가 있는거고 그러니까 필리핀에서 하고요 또한 이런 나라에서도 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거에요 21번 다음에 22번이 되는거에요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뭐뭐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 라고 있는데 다른 나라에 뭐를 들고 싶다 얘를 들고 싶죠 그래서 얘 대신 쓸 수 있는 한 단어는 like 가 있겠죠 그 다음에 뭐도 가능하냐면 for example 도 가능하겠죠 for example 뜻이 뭐길래 예를 들어 라는 뜻이니까 in other countries for example Argentina, India, and Fiji like Argentina, India, and Fiji 뭐뭐와 같은 예를 들어 뭐뭐와 같은 이런 녀석으로 바꿨어도 되고 그 다음에 이 자리에 비어있으면 뭐 들어갈지 골라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얘를 뭐 라이브즈라고 읽어야 되는 이유는 얘기했고요 라이프의 복수역이지 live 살다의 삼위층이 단수형 does가 들어있는게 아니란 말이죠 일단 여기에서 라이프의 뜻은 뭐냐 삶이란 뜻이죠 삶 무슨 뜻도 있다 생명 목숨이란 뜻도 있죠 목숨을 밝혀주는 건 아니잖아요 됐습니까 이게 뭐가 다른지 알겠습니까 이건 죽고 살고에 대한 얘기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는 뭐에 대한 얘기냐 하면 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어떤 기간과 그 사이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경험을 얘기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뜻도 있냐 라이프는 생명체란 뜻도 있죠 됐습니까 이 중에서 얘는 이 뜻이다 됐습니까 자 시험 문제는 얘기해서 어떤 유형으로 나오는지 여기다 이렇게 밑줄 꺼놓고 얘랑 같은 뜻으로 다섯 개의 짧은 문장이 나오겠죠 전부 다 라이브즈가 들어있을 거고요 같은 얘랑 같은 뜻으로 쓰인 걸 골라라 He saved their lives 했을 때는 이 뜻이겠죠 그는 그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는 얘기일 거니까 됐습니까 됐습니까 그 다음에 Are there any lives in Mars? 이랬다 Are there any lives in Mars? 하면 무슨 뜻이다 화성에 어떤 생명체가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때 라이브즈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목숨을 밝히는 게 아니고 생명체를 환하게 비춰주는 것도 아니고 삶을 환하게 밝혀줄 거다 아는 사람들의 삶을 환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or many years to come 그 다음은 뭐 재미없게 투 컴을 명형부 해보려고 했는데 해놨어요 Years 가 명사죠 그래서 여러 해는 여러 해인데 어떤 여러 해 다가올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되겠어요 다가올 여러 해 동안이죠 여기에 숫자를 나타내는 말과 시간 단위의 복수형이 있죠 그러니까 동안은 3일 동안이 For three days 하듯이 For many years 라고 해야 되겠다 됐습니까 여기에 빈칸 돼 있으면 됐습니까 How long에 대한 대답이죠 How long will they light up the lives of many people 얼마나 오랫동안 환하게 밝혀줄까요 여러 해 동안 동안이라는 뜻이 For During도 안되고 While도 안되고요 While은 뒤에 어떤 그림 그릴 수 있을 때 할 수 있다 주거동사에 있을 때 While you sleep 네가 자는 동안 이런 거 During은 앞만 길어봤자 It 또는 them During the day 하루 동안은 이렇게 할 거야 하루 동안은 For a day 라고 하겠죠 하지만 그날 동안이라고 할 때는 During the day 라고 해야 되겠죠 이걸 원 대신 사용하는 어가 있다 했죠 원 그러니까 숫자 시간 단위 이니까 이건 안방 길어봤자 It 이니까 어떤 것 동안 할 때는 During 써야 된다고 이해했습니다 자세히 살펴보기 했고요 내용 파악입니다 뭐에 이어지냐 How to make What A 모델 앰프 From a plastic bottle 됐습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라는 걸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부터 전체적인 내용은 뭐냐 모델 앰프라는 거를 처음 발명한 애는 누군데 알프레드 모더죠 어느 동네에 사는 애 브라질에 살던 애죠 되었지만 얘를 보급하는 누가 하고 있는지 됐습니까 Who makes 모델 앰프 popula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된 기본적으로 여기다 소제목을 넣으라면 여기다 소제목을 넣으라면 뭐다 Who makes 모델 앰프 popular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는 거야 누가 모델 앰프를 대중화시키고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쭉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 단어라면 더 My shelter foundation이죠 거기에 대해서 얘들이 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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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는 얘기를 했는데 제일 먼저 하는 건 얘가 지금까지 필리핀에 마르코가 우리 집에 드디어 집에서 당연히 우리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고 감상 논란한 문장부터 시작됐으니까 이제 필리핀에 대한 얘기 다시 돌아갔어요 됐습니까 필리핀에서는 모델 앰프가 수동태 첫 문장은 우리가 앞으로 통 문장을 통째로 외워야 될 거 수동태가 첫 문장이었어 모델 앰프가 어찌 이용된다 널리 이용되죠 그 다음에 이제 Who makes 모델 앰프 popular 에 대한 대답이 이제 나와 By the my shelter foundation에 의해서 나의 보금자리 재산에 의해서 널리 이용된다 됐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문장 자연스럽게 뭐가 나오냐 얘가 이제 자선단체라는 것도 얘기해 자선단체라고 정체도 좀 더 자세히 발표해 줬는데 오케이 또한 가르친다 됐습니까 뭘 가르치냐 누구에게 가르치냐 나오죠 동네 그 동네 지역 여기서 로컬피플은 필리핀 사람들이겠죠 아르헨티나에서 아르헨티나 사람들이 그 나라 사람들하고 로컬이란 말을 하나 넣어놨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만드는 법과 설치하는 방법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뭘 들고 다니겠다 이거 들고 다니겠죠 그렇죠 물어볼 때마다 대답하기는 귀찮을 테니까 이런 거 하나 프린트 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나눠주겠죠 필리핀에서는 뭐로 쓰여 있는 거 필리핀에서는 영어나 이런 걸로 쓰여 있겠죠 그렇죠 그럼 아르헨티나에는 스퀘인어로 써있는 버전 들고 다닐 거고 인도에서는 인도어나 또는 영어로 써있는 거 들고 다닐 거고 그렇죠 피지에서는 영어로 써있는 거 들고 다니겠죠 맞죠 오케이 들고 다니면서 가르치겠죠 이렇게 만드시고요 표백제 좀 넣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설치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21번 문장은 덕분에 그렇죠 누가 수혜를 입게 되겠다 필리핀의 수천채의 가옥이 이제는 모더램프를 보유하게 되었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에 22번 문장은 뭐냐 필리핀에서만 하는 건 아니다 그렇습니까 국제단체라는 얘기를 하려고 올 수업메이드 대중화시켜 왔다라는 얘기를 현재 약간 시제가 달라 현재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 또한 계속 모더램프가 인기 있도록 만들어 왔다 그 다음 웨얼에 대한 대답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 예를 들어 아르헨티나 인도 그리고 피지와 같은 다른 나라에서도 그래서 인터내셔널 파운데이션이라는 거 그렇습니까 로컬 파운데이션이 아니라는 거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앞으로의 전망 많은 사람들의 삶을 환하게 비춰줄 것이다 파우롱에 대한 대답 앞으로 다가올 여러 해 또 그렇습니까 컴의 형태를 여기다 알맞게 넣어라 그러면 형용사정형법 투컵으로 할 수 있겠죠 그니까 맞나 봅시다 이 다음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다음 문장이 시작합니까 웨얼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되죠 그 다음에 여기엔 수동태가 누가다 부분이 있는데 그쵸 내용은 모드램프가 어찌 못 외워진다는 얘기합니까 모드램프가 어찌 못 외워진다 널리 사용된다 해놓고 그 행위자가 드디어 나오죠 누구예요 그래서 마이 셸터 파운데이션에 의하여 준비됐죠 그러면 그래서 웨얼 누가다 복수로 했으니까 모드램프 are 셸터 파운데이션 됐습니까 모드램프 are widely used 수동태고요 어찌 사용된다니까 어찌시 widely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문장은 뭐냐 얘에 대한 추가 정보를 단순한 파운데이션이 아니고 밸런티어들이 일하는 곳이라니까 시작은 그 자선방 단체가 또한 뭐 한다 그럽니까 또한 가르친대죠 그 다음에 품에 대한 대답 나오죠 누구에게 그 지역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왓에 대한 대답 나오죠 뭘 가르친대요 어떻게 만들고 설치하는지를 무엇을 그 램프들을 맞습니까 오케이 준비됐죠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what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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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스터드 맘스 그렇습니까? 자 그 다음 내용은 뭐냐 그 다음 내용 갑자기 생각하는데 국제단체라는 얘기 할 차례 맞을 것 같죠 아닌가? 국제단체라고 얘기한 것 같다 아 아 아 아 그거 아니다 해부가 들어있었다 그 다음 문장에 해부 맞죠? 그 다음 문장에 동사를 하라 그러면 해부죠 그래서 누구누구 덕분에 라는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막 앞에서 꾸며주고 뒤에서도 막 꾸며주고 그랬어 필리핀에 있는 수천체의 누구들이 집들이 이제는 가지게 되었죠 뭘 가지게 되었습니까? 모델 앰프들을 가지게 되었다 이 문장이었죠 오케이 그래서 누구 덕분에 누가다 필리핀스가 나우 해부 모저 램스 됐습니까? thanks to the charity thousands of homes in the 필리핀스 they now have 모저 램스 이제 이제 국제단체라는 거 그래서 그것이 또한 뭐 한다? 그것이 또한 뭐 한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해왔다라고 이번엔 표현하고 있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뭐 해왔대? 만들어 왔답니다 what? 모델 앰프를 그렇죠? 우리말로는 어찌 같지만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걸로 대중화시켜 왔답니다 자 그 다음에 왜월에 대한 대답이죠? 어디에서? 다른 나라들에서 다른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인데 뭐와 같은? 아르헨티나 인도 그리고 피지와 같은 준비됐습니까? 오케이 뭐야 왜 안 없어지고 난리야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이수으로 표혈했습니다 it has also made what 모저 램스 popular countries 프리젠티나 인디아 and 피지 됐습니까? it has also made 계속적 용법이었고요 그러니까 make a 어떤 씨 조심하라 했습니다 search 해주도 알아두시라 했고요 자 다음 문장은 마지막 문장이고 미래 전망이죠 그래서 누가다 모저 램프들이 뭐 할 것이다 환하게 밝힐 것이다 뭐의 뭐를 많은 사람들의 삶을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하우롱에 대한 대답이죠 다가올 뭐 동안 여러 해 동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누가다 모저 램스 미래의 표현이죠 will light up the lives people how long for many years to come we light up the lives of many people lives of many people 됐습니까? 이렇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심화 파트 현재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시제 현재 완료 시제 미래 시제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외열에 대한 대답으로 시작하죠 너 왜 딴 건 몰라도 이건 필기해 없습니까? 오케이 뭐 너 이렇게 기다려주고 이럴 시간 없습니다 못한 부분은 유튜브 동영상 네가 검색해서 찾아서 하시든지 오케이 그래서 where in the Philippines 필리핀 필리핀에서 그 다음에 널리 사용한다가 아니고 사용되어야 된다 수동태 그 다음에 앞글자만 써 놓고 집에 가서 정리하시든지요 계속해서 다음 문장 더 그쵸 더 체리티 어서 티치즈 로컬 피포 하우트 메이크 앤 인스털더 램스 하우 데이 캔 메이크 앤 인스털더 램스 오케이 그 다음에 덕분에 줘 그래서 됐습니까 땡스 투 더 체리티 해들고 땡스 투 더 파운데이션 한다고 문제될 건 없고요 그 자산자티 덕분에 그 재단 덕분에 가르치는 것 같고요 thousands of homes in the Philippines now have they have more than ants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제 국제단체다 라고 얘기하는 거 it 센티나 센티나 인디아 and 피지 됐습니까 그래서 has pp 현재와 계속적으로 만들어 왔다고요 make a make a 어떤 시 popularly 같은 ly 붙어있는 거 오면 안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서 in other countries another 하면 뒤에는 단수가 와야 됩니다 in other countries another가 on과 other가 합쳤기 때문에 another 뒤에는 another book's money 이게 뭐가 될까요 밖에 안됩니다 셀 수 있어야 되면 단수밖에 안됩니다 셀 수 있어야 되면 단수밖에 안됩니다 바라더 북 밖에 안되고 the other는 the other를 쓰게 되면 필리핀 빼고 이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 싹 다 라는 뜻이야 이 더가 하나 붙어 버리면 뭐가 되냐 지금 필리핀 얘기했잖아 근데 in the other countries 가 해버리면 필리핀 빼고 나서 빼고 다른 나라 하나도 빼지없이 싹 다 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더가 있는 거 쓰면 안 돼요 그냥 in other countries 다른 나라 다른 나라 덜 하려니까 미래 전망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모드랜스부터 이렇게 해서 칠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칠거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8과 자료도 제가 드렸나요 8과 본문 심화 자료 드렸죠 오케이 그러면 이제 8과로 바로 넘어갑시다 그래서 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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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합니까 단어 하죠 어휘라고 하죠 어휘하고 대아파트 활성 한 다음에 대아파트 송신을 하고요 일단 문법하고 그 다음에 본문 하죠 거기에 따라서 클래스 카드에 있는 자료들은 예습 및 복습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여러분 당연히 뭐 설마 이게 안 되겠나 싶긴 한데 지금 학교에서 진도는 몇 과 하고 있습니까 8과 어디 대아문 하고 있고 자리는 또 모릅니까 설마 알겠지 이제 2학년이 됐는데 어디 하고 있어 본문은 네 학교 진도는 몰라요 와우 예 설마 closing gladness and pleasure 이건 뭐죠 pleasing 아닌가요 heartwarming 뭐 heartwarming 해야되겠네 heartwarming closing 일으키는 기쁨과 기쁨을 기쁨을 일으키면 마음이 따스하게 만드는 heartwarming heartwarming glad는 형용사구요 gladness는 명사겠죠 pleasure 기쁨이란 뜻이죠 causing 하면 일으키는 유발시키는 이란 뜻이겠죠 heartwarming winter break 오케이 그래서 recess는 break죠 break 짧은 휴식 during the winter 겨울동안 winter vacation winter break 절발빡 절발빡 오케이 그 다음에 a son of someone's daughter or son 이건 뭐죠 grandson이겠죠 뭐 grandson 그러니까 아들이랍니다 누구의 누군가의 딸이나 또는 아들의 아들 니가 아들 낳았는데 걔 아들은 니 손자겠지 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자 영영풀이도 하시고 영영풀이 속 단어들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단어도 당연히 해야 되겠죠 자 명사들 모아놨습니다 제일 먼저 명사는 군대가 보이네요 군대는 아르미 됐습니까 자 아르미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뭘 얘기하는 거냐 하면 육군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르미 군대 또는 육군을 얘기한다 오케이 그러면 해군은 영어로 뭐죠 그렇죠 네이비죠 공군은 공군은 에어포스 라고 그러죠 됐습니까 그래서 아르미 네이비 에어포스 이 정도 에어포스 네이비 아르미 같은 건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요 자 근데 아르미나 네이비나 에어포스 같은 경우에 얘가 명사는 명사인데 얘는 조금 특이하게 특이한 어떤 짓을 해요 이와 같은 얘와 얘를 얘와 성격이 같은 명사로서는 클래스도 비슷한 성격이 있구요 패밀리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오케이 왜 그러냐 뭐 폴리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자 아르미 같은 명사가 지금 어떤 점이 특이하다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알아미가 어떤 점이 특이하다는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오케이 디아르미는 내용에 따라서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암만 길어봤자 가 되기도 한단 얘기에요 그래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명사들을 보고 집합 명사라고 합니다 집합 명사 클래스 느낌을 그리면 너네 가족 몇 명이야? 스물다섯 명이야? 그러면 동그라미 스물다섯 개 하면 되겠네 됐습니까? 패밀리 너네 가족 몇 명이야? 네 명이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 그렇습니까? 아르미도 이런 느낌이죠 네이비도 그렇고요 폴리스도 그렇죠 이 문장의 뜻은 그 군대는 산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그냥 단수 이게 산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게 동그라미 몇 개? 내가 지금 동그라미 몇 개 그렸어? 그거는 세리고 있으면 안 되지 이게 산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라고 이게 이게 동그라미 몇 개? 한 개로 취급한단 말이야 그 군대가 산 위에 있습니다 그 군대는 산 위에 두 중 중입니다 할 때 이게 산 위에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밑에 문장은 그 군대는 적과 싸우고 있는 중이래죠 그럼 누가 싸우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하냐면 이 동그라미 들이 싸우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야 동그라미 여러 개죠 그러니까 얘는 내용상 뭐 취급한다? 대의 취급해야 된다 그런 성격을 가진 애들은 문법적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집합 명사라고 한다고 내용에 따라서 단수 취급하기도 하고 복수 취급하기도 하는 명사를 보고 집합 명사라고 합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이게 맞냐 틀렸냐 이게 맞냐 틀렸냐는 뭘 따져봐야 되냐 It is on the mountain이라고 하는 건지 They are fighting이라고 하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되는 문법이 있는 그런 것을 보고 명사를 보고 집합 명사라고 합니다 집합 명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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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이게 대문자인 이유가 있죠 이게 무슨 명사라서 고유 아까는 집합 명사라더니 이번에는 고유명사죠 Athens죠 Athens 그러니까 그러면 Athens 아테네에서 하고 싶으면 뭐라고 하면 될까 In Athens 하면 되겠죠 도시마다 그리스에 도시마다 수호신이 있는데 Athens에 수호신은 누구겠어요 아테나신이겠죠 됐습니까 오케이 Athens 아테나신 아테나신은 갓이에요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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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가 다른 건데요 선생님 자 아테나신은 갓 갓 갓짚이 아니고 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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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방송이란 뜻으로써 어디 나오니까 너무 따지고 방송이란 뜻도 있지만 방송하다란 뜻도 있대요 그래서 방송 방송하다 브로드캐스트죠 됐습니까 뭐 MBC 뭐 이런 거 할 때 아니면 KBS 라든지 EBS 라든지 SBS 라든지 이게 전부 다 뭐다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팅 에 약됩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셔널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 교육적인 방송을 하는 스테이션 하면 어떤 장소나 넓은 장소 스테이션 영이라는 뜻도 있지만 에듀케이셔널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서울 브로드캐스트 스테이션 그 다음에 코리안 브로드캐스트 시스템 이라든지 스테이션 이런 약자입니다 전부 다 비가 들어간 이유가 브로드캐스트 또는 브로드캐스팅 이란 말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됐습니까 자 캐스트 하면 뭔 뜻이냐면 뭔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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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느낌이 캐스트 이렇게 하는 느낌 됐습니까 브로드는 넓은 널리 와이드의 의미고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정보를 이렇게 이렇게 멀리 널리 퍼트리잖아 방송이 그래도 브로드캐스트 넓게 뭔가를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브로드캐스트가 방송 방송하다고요 브로드는 와이드 예의입니다 뭐 뉴욕에 가면 그 무슨 웨이가 있대잖아 어 뉴욕에 무슨 웨이가 있대요 브로드웨이가 있대죠 그렇죠 브로드웨이가 길이 어떻겠어 어 내로우 하겠어 와이드 하겠어 응 와이드 하겠지 그리고 뭐가 유명합니까 그 길을 따라서 뭐가 쫙 있습니까 피어러들이 많이 있죠 피어럴 그렇죠 여러가지 뮤지컬을 하죠 위키드라든지 캐츠라든지 이런 것들 브로드웨이에 가면 우리가 오리지널 팀을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우리가 뭐이래요 우리는 케이지죠 우리가 그래서 셀 수 있고 셀 수 없고 셀 수 없고요 셀 수 있죠 언아미 아미즈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어 케이지 케이지즈 가능하네요 셀 수 있으면 카운터블의 C 셀 수 없으면 언카운터블의 UC 라고 쓴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등장인물이 보이네요 등장인물은 뭐다 캐릭터 캐릭터는 등장인물이란 뜻도 있고 그렇죠 성격이란 뜻도 있고 차이니즈 캐릭터 한번 뭐해 차이니즈 캐릭터 한자 됐습니까 코리안 캐릭터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한글이라 그러죠 됐습니까 잉글리쉬 캐릭터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알파벳이라 하죠 됐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장 속에 캐릭터가 사용됐을 때 등장인물인지 성격인지 문자 글자인지 무슨 뜻으로 쓰였는지 구분하셔야 되겠죠 성격이란 뜻도 있고 특징 특색 이런 뜻도 있습니다 Let me introduce the character of this device 이 장비의 특징을 제가 설명 좀 소개 좀 하겠습니다 오케이 등장인물 등장인물은 등장인물하고 그 다음에 백그라운더 캐릭터하고 백그라운더하고 스토리는 뭐의 3요소죠 캐릭터하고 백그라운더하고 스토리는 뭐의 3요소죠 플레이의 3요소죠 플레이가 뭔데요 연극이란 뜻이 있죠 연극의 3요소는 뭐다 캐릭터 백그라운드 스토리 등장인물 배경 불거리가 플레이를 쓰기 위한 3요소죠 됐습니까 캐릭터가 등장인물로 나오는 거 보니까 어떤 뭐 연극이라든지 대봉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나올 거고요 얘는 셀 수 있는 명사죠 캐릭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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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릭터즈 더 캐릭터 더 캐릭터즈 우리 식으로 사용해 보고요 메인 캐릭터 하면 주연이겠죠 자 그 다음에 질병이 보입니다 질병은 비슷한 뜻을 가진 말도 있고요 질병이란 뜻도 있습니다 일단 질병은 뭐다 disease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은 illness라든지 또는 sickness 이런 것들이 비슷한 뜻을 갖고 있죠 코로나 같은 것은 disease일까요 illness일까요 sickness일까요 이게 똑같다고 안 그랬어 비슷하다고 했죠 disease겠죠 어떤 병원군에 의해서 발생되는 건 disease이고요 illness라든지 sickness 너무 피곤해서 sickness에 빠질 수도 있는 거고요 너무 졸려서 sickness까지 가긴 좀 그렇겠다 하여튼 약간 아픈 걸 얘기할 때 쓰는 명사들이긴 한데요 약간 느낌은 다르고요 어 disease disease 될까 안 될까 되겠죠 다양한 질병 질병들 disease 이놈의 disease 때문에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겠네 피부의 일부로 조금 있으면 인간이 진화되지 않을까 퇴화되는 건가 진화되는 건가 선생님 라떼 얘기 잠깐 하면요 라떼 얘기 잠깐 하면 선생님 어릴 때 물을 사 먹으리라고 상상도 못 했어요 그걸 왜 미쳤어 그걸 왜 돈 주고 사 먹어야 했습니까 어느새 그냥 다들 물 사 먹거든요 좀 있으면은 이제 여러분들 이제 공기를 사서 숨쉬게 될지는 상상도 못 하고 있죠 그쵸? 설마 그런 날이 와서는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겠죠 그럴 바에 달에 가서 사는 거랑 뭐가 달라 제발 이제 좀 지구를 좀 인간이 살 수 있도록 좀 합포가 받았을 때 힘을 모아서 뭐 공기도 사서 마시고 사서 숨쉬고 물도 사서 마시고 어휴 집은 당연히 사는 줄 알고 있었지 몸도 많이 들고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낚시가 보입니다 낚시는 피시행이고요 피시행은 사실은 원래는 피시로부터 온 거예요 피시의 뜻이 물고기란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 낚시하다란 뜻도 있죠 피시행의 원래 뜻은 낚시하는 것 낚시하는 중인인데 낚시하는 것 이란 뜻일 때 낚시란 뜻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게 어려운 거 아니고요 낚시하러 가다는 뭐였죠? 잘 알고 있죠? go doing 하면 뭐 하러 가다 go swimming, go fishing, go shopping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얘가 뭐였냐면 a son of someone's son of war 도로였어 얘 영영풀이가 뭐였다고 a son of someone's son or daughter였어 그럼 얘는 a daughter of someone's son or daughter겠죠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의 딸은 손녀가 되는 거고요 누군가의 아들이나 딸의 아들은 손자가 되겠죠 granddaughter, grandson 그 다음에 저 부모는 grandparent고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동시에 부르고 싶을 때는 grandparentts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 c고 이 녀석 c고 이 녀석 c지만 이 녀석은 you c죠 낚시하나, 낚시 둘 하지도 않겠죠 오케이 그 다음에 오케이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란 뜻이죠 중요한 부분 highlight highlight는 동서로도 쓰입니다 highlight가 동서로 쓰이면 무슨 뜻일까요 강조하다란 뜻이겠죠 그러니까 highlight 중요한 부분 또는 강조하다 오케이 그래서 highlight가 이런 명사일 때 all highlight highlight 된다 안 된다 되겠죠 할 수 있는 명사 오케이 그 다음에 아까 어떤 도시 이름이 나왔었죠 그치 아까 나왔던 도시 이름은 뭐였고 Athens였고 그쵸 그 다음에 운동 경기 이름은 mara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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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rathon의 영영풀이는 여러분 쉽게 뭐 running 이란 단어가 들어있을 거고 또는 뭐 long distance 라든지 이런 말이 들어있겠죠 long distance의 뜻은 먼 거리겠죠 그러니까 또는 for a long time 이런 말이 들어있을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그 다음에 또 뭐 race 이런 말이 들어있을 수도 있구요 달리기 경주니까 race marathon 이고요 얘는 고유명사가 아닙니다 일반 명사예요 그러니까 소문자로 써있죠 그 다음에 on marath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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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까 셀 수 있는 명사고요 그래서 그래서 그 marathon의 origin이 어느 도시에서 시작한 겁니까 라고 한다면 marathon에서 시작했는데 marathon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race였어 athens 까지 가는 race였습니다 그러니까 marathon이 원래는 고유명사였습니다 그리스에 있는 어떤 들판 이름이었어 거기서 어떤 병사가 달리기를 시작해서 42.195km 떨어져 있는 어디까지 가려고 했어 athens 까지 가려고 했던 거죠 뛰어서 왜 뛰어가려고 했습니까 그리스가 승리했다는 사실 빨리 알려주기 위해서 그니까 그래서 시작된 게 marathon 이라는 race다 됐습니까 오케이 올림픽에 나오죠 그쵸 근데 marathon은 전통이 있는데 반드시 올림픽에 제일 먼저 하는 종목이죠 the first죠 맞습니까 아닙니다 the last에요 마지막에 하는 거야 올림픽에서는 marathon이 제일 마지막 종목이다 항상 그리고 또 다른 뭐 그 전통이 하나 더 있는데 뭐 다른 종목 우승자들은 금메달을 주죠 그쵸 근데 marathon은 금메달도 받고 한 가지를 더 하는데요 뭐도 받죠 어 트로피도 받습니까 뭐 트로피는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거 말고 올리브관을 머리에 쓰죠 못 봤습니까 머리에 올리브관 쓰고 있는 거 오케이 전혀 관심들이 없군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 나올 거기 때문에 이런 지금 얘기한 게 뭐 특별한 지식입니까 아니면 상식입니까 상식이요 상식 그리고 영어 문장으로 써놓고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 언제부터 시작된다고요 고등학교 때부터 시작된다고요 올림픽의 마지막 종목인지 첫 번째 종목인지 모르고 있으면 안 돼요 오케이 그 다음에 marathon 했고요 그 다음에 약물이 보이네요 약물은 medicine 이고요 이 형용사형이 보이죠 형용사형은 뭐다 medical 의학적인 이란 뜻이죠 medical care medical treatment 하면 의학적인 돌봄 이란 뜻이겠죠 medical care medical treatment 선생님 treatment 머리에 바르는 거 아니에요 예 맞습니다만 treat 뭐하다 다루다 돌보다 이런 뜻이고요 그거의 명사형이 treatment입니다 medical treatment 맞습니까 의학적인 돌봄 medical care medicine 약이고요 medicine medicine 되니까 셀 수 있는 명사 취급하고 때로는 셀 수 없는 명사 취급하기도 합니다 내용에 따라서 you should 아픈 사람이야 what should I do 나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랬더니 you should get some rest and take some medicines take some medicine 얘는 뭐 uc로 쓰이기도 하고 c로 쓰이기도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get some medicine 약 좀 복용하세요 셀 수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다 okey 그 다음에 북극곱을 보고 뭐라 그런다 polar bear 라고 하고요 그러면 polar 뭐 bear의 뜻은 다 할 테니까 polar의 뜻은 뭐겠다 북극의 라는 형용사입니다 극지방의 정확하게 극지방의 라는 형용사야 폴라베어 polar의 명사형은 뭐다 폴입니다 폴 폴은 막대기라는 뜻으로 거의 아마 제일 먼저 만나게 될 거예요 막대기는 축이죠 축 그래서 축을 보고 폴이라고 그러고요 예의 형용사형의 polar가 된 겁니다 polar bear polar bear는 아르틱에 살아요 안탑틱에 살아요 폴라벤을 아르틱에 삽니까? 안탑틱에 삽니까? 아르틱에 삽니다 그럼 아르틱의 뜻은 뭐겠다? 북극이 거고요 안탑틱의 뜻은 남극의 라는 뜻이죠 보통 아르틱 C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안탑틱카라고 합니다 아르틱 C, 안탑틱칼 아르틱 C의 뜻은 북극의 바다, 북극해라는 뜻이고 안탑틱이 아니고 안탑틱카는 남극 대륙이죠 남극엔 땅이 있습니다 북극엔 땅이 없죠 그래서 북극해, 남극 대륙 아르틱 C, 안탑틱칼 이것만 읽으면 뭘까요? 안티죠 안티 그쵸 안티하면 반대말 만들 때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뭐가 보이냐면 아르틱카, 악틱 보이죠? 악틱에 반대말 만들려니까 ant를 붙여줘요 북극의 반대말이 남극이니까 악틱, 안탑틱 폴라벤은 아르틱 C에 살고 있는데 근데 악틱 C에 자꾸 뭔가가 녹아서 요새 문제죠 뭐 때문에? 지구 온난화 때문에 글로벌 워밍 때문에 그렇습니까? 단어를 이렇게 연상으로 해서 여러 가지가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단어랑 파생시켜줘 단어 공부는 하는 겁니다 그냥 이 단어 폴라베어 흰곰 폴라베어 북극곰 이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고 그게 뭔 재미입니까 그 다음 이어달리기 그 다음 이어달리기 RELAY죠 RELAY RELAY는 이렇게 명사로도 쓰이고요 그 다음에 동사로도 쓰입니다 그러면 RELAY의 동사로 쓰일 뜻은 있다 전달하다 이런 뜻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RELAY하고 MARATHON의 공통점은 둘 다 레이스의 한 종류죠 맞습니까? MARATHON은 LONG DISTANCE를 RUN하는 레이스고요 RELAY는 MARATHON에 내가 참가하려면 혼자 참가할 수? MARATHON에 내가 참가한다면 혼자 참가할 수? 있지만 RELAY에 나 혼자 참가할 수는 없죠 그렇습니까? 그래서 파트별로 나누어서 끼는 경기죠 필요한 장비 보통 뭐 달리기는 신발만 있으면 되는데 신발하고 뭐도 필요하다? BOTTOM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죠 보통 이제 학교운동회의 마지막 종목이 RELAY죠 학교운동회의 마지막 종목이 요새 뭐 여러분 운동회 안해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가요? RELAY로 보통 마무리하죠 OK 그 다음에 달리는 사람이 나왔죠 달리는 사람은 RUNner고요 RUN 뭐 다 알 거고요 N 두 번 쓰는 거 정도는 다 알고 계시죠? RUN RUNNER OK 그 다음에 요트 경기 또는 항해란 뜻을 가진 SEILING이죠 동사형은 뭡니까? 항해하다? SAIL이죠 SAIL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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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음은 똑같습니다 아무 상관없는 단어죠 항해하다? SAIL 그래서 항해자는 누구에 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럽니까? SAILOR 라고요 그래서 SAILOR MOON 하면 항해사들이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죠 특징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뭐 뭐 칼라 뭐야 칼라가 목 칼라가 좀 특이하게 생겼죠 넥타이 넥타이는 뭐 끈같이 생긴 넥타이 메고 뭐 세일러 복장이죠 세일 세일러 세일링 OK 그 다음에 나오네 됐습니까? 그래서 배경 무대 환경은 뭐다? 세팅 그래서 세팅하고 캐릭터하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뭐의 3요소다? 플레이의 3요소라 했죠 영국의 3요소 세팅은 배경이고요 캐릭터는 등장인물이고요 스토리는 줄거리고요 그것들이 모여서 플레이를 연극을 희곡을 구성한다 자 그 다음에 폴라베어 당연히 C고 릴레이 C죠 어 릴레이 릴레이즈 자 릴레이의 복수 형사는 Y를 I로 고치고 E 했을까요? 그냥 S을까요? 그냥 S겠죠 앞에 모음이니까 그 다음에 러널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셀 수가 없죠 어떤 행위이기 때문에 어 사커 사커즈 안 하죠 그쵸 똑같이 어 세일링 세일링즈 안 할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 어 세팅 세팅즈 할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개 썰매 경주죠 개 썰매 경주 개 썰매 경주 개 썰매 경주는 뭐다? 슬레드 덕 레이스 이거는 독이고 이거는 슬레드고 그 다음에 얘는 레이스지만 우리말 순서대로 하면 안 돼 독 슬레드 레이스가 아니고 슬레드 덕 레이스 슬레드 슬레드 레이스 썰매 개 경주 순서대로 쓰네요 영어에서는 슬레드 레이스 슬레드 레이스 그게 좀 더 자연스러운 느낌 드네요 독 슬레드 레이스 뭐 들소리 연달아 나니까 붙이기도 좋고 슬레드 레이스 오케이 그 다음에 요렇게 합쳐졌네요 오케이 그래서 눈보라는 뭐다? 스노우 스톰 뭐 스노우 스톰은 블리자드라고도 하죠 블리자드 어디서 들어 본거 같은데 요새는 잘 요새는 인기가 없어졌나 옛날에 인기 있었는데 그치 됐습니까 블리자드 뭐 만드는 회사 이름이야 그렇죠 됐습니까 오버워치 라든지 스타크래프트 같은거 블리자드 블리자드 블리자드의 뜻이 눈폭폭 눈보라 이런 뜻입니다 어쨌든 눈하고 태풍이란 뜻의 스노우하고 스톰을 합쳐서 눈보라 스노우 스톰 그 다음에 슬레드 레이스 셀 수 있고 스노우 스톰즈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셀 수 있는 명사들 오케이 그 다음에 탁구는 테이블 테니스 또는 뭐 핑퐁이라고 해도 됩니다 핑퐁 p-i-n-g-p-o-n-g 짧은 선 끊고 p-o-n-g 해서 핑퐁 테이블 테니스 셀 수 세이딩 세이딩 못 센다 했죠 그렇죠 사커 못 세죠 그럼 테이블 테니스 세수가 없죠 테이블 테니스 셀 수 없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는데요 i watched a table tennis game 뭐 게임보다는 매치가 낫겠다 i watched a table tennis match 선생님 테이블 테니스 셀 수 없다 이거 왜 왔어요 얘는 얘 때문에 온 거지 얘 때문에 온 게 아니죠 나는 탁구 시합을 봤다지 탁구를 본 게 아니죠 그래서 뭐 무조건 셀 수 없다니까 이런 거 절대 못 붙인다 아닙니다 얘 때문에 얼마든지 와야죠 그 다음에 승리는 빅토리 v-i-c-t-o-r-y 빅토리 빅토리 요새 그렇게 응원도 안 하는지 한참 됐구나 빅토리 빅토리 v-i-c-t-o-r-y 셀 수 있고요 어 빅토리 빅토리즈 이번에는 앞에 다음 y니까 y를 i로 고친다면 ESLH 형용서형 한번 예상해볼까 승리의 승리하는 뭘 것 같아요 아무거나 틀려도 상관없으면 모르고 다 아는데 뭐 빅토리 오스겠죠 빅토리오스 승리의 빅토리오스 빅토리 오케이 그 다음에 어 숄트 리세스 듀링 더 윈터 시즌이었습니다 어 숄트 리세스 어 숄트 브레이크 윈터 브레이크 겨울 방향이고요 롤박 뭐 셀 수 있겠죠 어 윈터 브레이크 그 다음에 뭐 써머 브레이크 그러니까 지금 이제 브레이크가 결국은 여러분들 그동안 알고 있던 뭐랑 비슷한 뜻인데 똑같진 않고요 도케이션이라는 뜻인데 근데 뭐 윈터 버케이션 써머 버케이션 이란 단어 대신에 브레이크를 썼다는 얘기는 좀 길이가 짧은 느낌이 드는 그런 방학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기까지 명사였고요 이제 형용사 부사인데 여기서는 형용사인지 부사인지 훈련을 해야 되겠죠 형용사 부사를 한꺼번에 나는 이렇게 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형용사 부사를 안 그래도 헷갈리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헷갈릴 것만 같아요 자 그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엄청난 굉장한 이런 거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엄청난 사건 한번 만들어 볼까요 엄청난 사건 엄청난 사건 awesome event 하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awesome event awesome 그리고 뭐 to some place 이렇게 있는데 이거 awesome 이란 단어를 가지고 장난질 친 거야 그렇습니까 to some place 알죠 커플 마시는데 우리가 awesome place 하고 싶었는데 너무 단어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래서 awesome 대신에 비슷한 느낌의 to some 을 한 겁니다 그냥 대단한 곳이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 느낌을 주고 싶어서 awesome 오케이 awesome은 굉장한 인데요 음... 비슷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비슷한 말이었는데 반대말 일단 비슷한 말 뭐... 일단 뭐 하나 써볼까 뭐... 아니면 간단한 거 좀 더 써드려야 돼요 great 이런 거 당연하죠 그쵸 그 다음에 또 w로 시작하는 거 한번 해볼까 awesome great wonderful 이런 거 되겠죠 awesome great wonderful 그 다음에... 터러픽 터러픽 자 그 다음에 반대되는 거 아 참 하나 t로 시작하는 거 하나 더 할게 같은 말 같은 말 터러픽이 있죠 터러픽 대단한 이게 지금 엄지척 시리즈야 엄지척 시리즈 awesome great wonderful amazing terrific 그 다음에 반대말로 t로 시작하는 건 terrible이 있죠 terrible 형편없는 끔찍한 그 다음에 형편없는 끔찍한 이란 단어 중에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뭐가 있냐면 awful is not awful aw로 시작하는 것까진 똑같은데 awful은 끔찍한 형편없는 이란 뜻입니다 awful 그래서 엄마가 오늘 저녁 어땠어 했을 때 awesome이라 해야지 awful 이러면 맞겠죠 그쵸 터러픽이라 해야지 terrible 이러면 맞겠죠 저거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엄마 영어 모르는데요 초딩들은 모르겠네 됐습니까 오케이 뭐 이외에도 뭐 bad 라든지 이런 것들 잘 알겠죠 형용사입니다 그리고 뭐 greatly wonderfully amazingly 이렇게 하면 부사들 되겠죠 terribly awfully 이러면 부사로 바뀌겠죠 awesome great 누군가를 칭찬한다고 상상하고 이렇게 awesome great wonderful amazing terrific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반찬이 내 눈앞에 있다 생각하고 terrible awful bad 됐습니까 영어는 누가 익히는 거라고요 얘가 익히신다고요 됐습니까 조디가 익히는 학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마침내 결국은 자 그 다음에 마침내 결국은 파이널리 이런 것도 있겠죠 파이널리 이런 것도 있겠죠 파이널리 eventually at last lastly at the end 이런 것들 그리고 awesome은 형용사였고 파이널리 는 부사죠 파이널리 의 형용사의 형은 파이널리 이구요 최후의 마지막의 그 다음에 기말고사를 그래서 뭐라 그런다 파이널리 테스트를 알죠 파이널리 형용사 파이널리 부사 어찌 마침내 결국은 eventually 요거는 다 알잖아 이거 뭐에요 이거 이벤트죠 그래서 eventually의 뜻은 여러가지 사건이 생기다가 결국 마지막에는 이런 뜻에 당합니다 eventually 결국에는 lastly then finally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땅이 얼었으면 어떤 ground 어떤 ground frozen ground frozen water 이러면 되겠죠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freeze 얼리다죠 그래서 freeze의 3단 면신 freeze frozen frozen frozen이죠 맞습니까 얘의 뜻이 얼리다 였으니까 얘는 얼려 썼다 가 됐고 얘는 입장받기는 어떠시니까 얼리는 행동을 당한 이니까 그래서 frozen의 뜻이 얼어붙은 이런 뜻이 되는 거 그렇습니까 water가 freeze를 한 거야 freeze를 당한 거야 그래서 frozen water라고 해야 되겠죠 그렇습니까 리프리투레이러는 freeze를 하는 거야 freeze를 당하는 거야 리프리투레이러 리프리투레이러 뜻이 뭐예요 리프리투레이러 뜻이 뭐예요 냉장고죠 냉장고가 freeze를 합니까 freeze를 당합니까 그쵸 됐습니까 그래서 리프리투레이러의 영양풀이는 a machine which can freeze food 이렇게 돼 있겠죠 됐습니까 a machine which can freeze food 는 리프리투레이러고 freeze, frozen, frozen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에 반대말도 알아두셔야죠 그렇죠 오케이 freeze 아 freeze의 반대말 하겠습니다 freeze의 반대말 하면 나머지도 될 테니까 freeze의 반대말은 melt 겠죠 melt의 뜻은 녹이다 겠죠 아이고 froze 밑에다 쓰면 어떡하냐 freeze에 반대말은 melt melt는 녹다란 뜻도 있고요 녹이다란 뜻도 있습니다 melt의 뜻이 녹다란 뜻도 있고 녹이다란 뜻도 있습니다 얘가 누구 같다고 얘기한거죠 얘가 change 같다고 얘기한거죠 그렇습니까 하지만 freeze는 그렇지 않습니다 얼다도 되고 얼리다도 되는게 아니야 얘는 그래서 뭔가를 얼린다라는 표현 할 때는 이 녀석이나 freeze나 froze를 써야 되고 뭔가가 어렵다라는 표현 하려면 이 녀석을 수동태를 사용해서 써야 되겠죠 it was frozen it isn't frozen 그 동태로 해야 되겠죠 ok 그 다음에 frozen은 당연히 형용사일거고요 frozen water 해봤으니까 할거고 ok freeze, melt 반대말고 한거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이죠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heartwarming 자 heartwarming이 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이란 뜻이냐면 자 warm이란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면 여러분들 warm이란 단어의 뜻은 뭐로 알고 있습니까 따뜻한 이란 뜻도 있는데 얘가 ing 붙였다는 얘기는 얘가 뭐로도 쓰인다는 얘기다 동사로도 쓰인다는 얘기겠죠 그럼 warm이 형용사로서는 따뜻한인데 동사로서는 무슨 뜻이겠습니까 따뜻해지다 따뜻해지다일까요 따뜻하게 해주다일까요 따뜻하게 해주다일까요 따뜻하게 만들다 라고 하면 되겠죠 따뜻하게 만들다 그러면 얘가 따뜻하게 만들다니까 warming의 뜻은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heart를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heartwarming 그렇습니까 요즘 정치뉴스 보면 heartwarming 하죠 아닌가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최근에 읽었던 스토리 중에서 heartwarming 한 거 뭐 없어요 heartwarming 한 얘기 잘 없나 오케이 heartwarming 한 거 뭐 없나 우리가 heartwarming 한 스토리를 미담이라고 그러죠 맞습니까 미담이라고 그러죠 heartwarming 한 스토리 뭔가 감동적이구나 마음이 따뜻해지는 거 heartwarming heartwarming 오케이 형용 살 거고요 당연히 heartwarming 스토리 그 다음에 흥미를 느끼게 만드는 이 보이고 있죠 흥미를 느끼게 만들어주는 interesting movie 를 보고 I am interested 되어지겠죠 ing 형용 ing 형은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만드는 이라 했죠 heartwarming도 어떤 감정이 일어나게 만들어 만들어 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heartwarming 스토리를 내가 읽고 I am I am heart warmed 나는 마음이 따뜻해졌다 interesting 스토리를 읽고 I am interested 의미를 느끼겠죠 같은 말은 같은 말은 뭐가 있다 fun이 있죠 fun의 뜻은 명사로 쓴 재미 형용사로 쓴 재미 그 다음에 반대말 중에 b로 시작하는 거 알아야 되겠죠 반대말은 뭡니까 boring이겠죠 boring 스토리를 읽고 I am bored interesting 스토리를 읽고 I am interested heartwarming 스토리를 읽고 I am heart warmed 그 다음에 연속이 보이네요 그래서 앞서가는 선도하는 lead lead 앞서가는 기술을 할까요 앞서가는 lead technology 앞서가는 국가 lead country 하면 되겠죠 lead 는 이와 같이 형용사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먼저 만난 뜻은 뭐로 써의 뜻입니까 동사로 써 뭐하다 그쵸 이끌다 줘 lead 어 이끌다 이끌다 란 뜻이면 뭐 3단 변신 챙겨야 되겠네 그래서 lead 3단 변신은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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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지도하는 사람, 지도자를 리더라고 그러죠 리더하고 리더하고는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죠 리더는 지도자고요 리더는 책 읽는 사람이죠 L하고 R 발음은 분명히 다르죠 리더 리드가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얘 지금 L.I.V.E인데 L.I.V.E가 생방송의, 생중계의 라는 뜻일 때는 발음이 어떻게 해야 된다 라이브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라이브 뮤직이야, 리브 뮤직이야 라이브 뮤직이라 해야죠 발음에 따라서 라이브즈 해야 되는 것도 배웠었죠 라이프의 복수용으로 문장 속에 사용됐을 때도 라이브즈 라고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생방송 음악이라는 뜻일 때도 라이브 뮤직이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니까 얘를 리브라고 읽으면 동사로서 살다가 되겠다 라이브 뮤직 He lives in the house I live in the house 라이브 뮤직 형용사일 때는 라이브 라고 읽어야 된다 이게 이제 레코디드가 아니란 말이죠 레코디드 뮤직이 아니란 말이죠 레코디드 뮤직은 뭘까요 녹음된 음악이란 말이겠죠 라이브 뮤직이란 말은 뭐와 뭐를 동시에 한다 퍼포밍과 퍼포밍과 앞에 나왔는데 퍼포밍과 브로드캐스팅을 동시에 하면 그게 바로 뭐가 되는 겁니까 퍼포밍과 브로드캐스팅이 동시에 되면 그게 라이브가 되는 거죠 공연하는 것과 방송이 동시에 되는 게 라이브죠 그렇죠 근데 퍼포밍한 것을 여러가지 카메라 같은 거라든지 마이크 같은 거로 레코드 한 다음에 틀어주는 건 레코디드 뮤직이겠죠 녹음방송이겠죠 자 그 다음에 뭐 축구라든지 아니면 축구라든지 또 뭐가 있을까 축구라든지 야구 같은 건 뭐예요 축구 야구는 뭐다 아웃도어 스포츠죠 하지만 테이블 테니스라든지 베스킷볼 밸리볼 같은 것들은 인도어 스포츠죠 자 아웃도어 인도어 얘들 형용사인데요 이 아웃도어 인도어는 좀 특이한 형용사입니다 라이브도 사실 마찬가지인데 라이브라고 읽으면 형용사인데 자 이 라이브나 아웃도어 인도어를 왜 형용사 중에서 좀 특이하다 그러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프로즌이라든지 해피 같은 애들은 별로 특이할게 없어 왜 특이할게 없냐 하면요 얘는 이런 일도 할 수 있구요 그 다음에 또 뭐도 할 수 있냐면 자 형용사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다 라고 내가 전에 여러분들 형용사 부사 파트 문법 할 때 얘기했냐면 형용사 하는 일은 몇 가지다 두 가지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frozen water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the water is frozen 이렇게 쓰이기도 한다 형용사 하는 일이 이걸 문법적으로 설명하면 명사수식 물은 물인데 어떤 물 얼어버린 물이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 형용사가 비 동사랑 합쳐져서 뭐가 되고 있다 동사가 되고 있다 형용사 하는 일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뭐 가끔씩 조금 느낌을 다르게 하고 싶으면 이런 걸로 바꿔 써도 되지만 점점 얼어간다로 바뀌었죠 하지만 기본적으로 얘는 결국 얘하고 같은 역할을 한다 이 형식 문장들 형용사가 명사를 꾸며 주거나 또는 이와 같이 비 동사나 또는 비 동사 비슷한 어떤 동사 동사의 역할을 한다고 했어요 자 그런데 이 라이브란 녀석은 뭐가 특이해 내가 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일반적인 형용사는 이렇게 두 가지 다 할 수 있는데 그럼 라이브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라이브는 이거밖에 못해 뭐는 안 된다는 얘기다 좋겠으면 이건 틀린 문장이란 말이에요 됐습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러냐 명사를 수직하는 역할 밖에 못하는 형용사라 그러고 다른 말로는 한정적 용법으로만 쓰이는 형용사란 말입니다 자 이게 이번 시험에 나오진 않지만 중학교 아니 조금 이따 조금만 더 합률이 올라가면 시험 문제 나오기 시작할 거기 때문에 다음 점 틀린 부분을 구분하세요 됐습니까? 그래서 미리 여러분한테 내가 같은 얘기 몇 번까지 해 준다고요? 여덟 번까지 해 준다고요? 처음 얘기해 주는 거야 아니다 헌밀하게 얘기하면 한 세 번 정도 얘기해 줬어 됐습니까? 그리고 누구도 똑같다? 얘도 똑같아 내가 아까 전에 사커나 베이스볼 같은 거는 뭐라 그랬더라 사커나 베이스볼 같은 것들은 뭐다? 아웃도어 스포츠라 그랬죠 그러니까 뭐는 못한다 이런 표현은 불가능하단 말이야 됐습니까? 굳이 하고 싶으면 베이스볼 is on 아웃도어 스포츠 이렇게 해야지 아이고 스포츠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하고 싶은 말이 표현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명사 우리 보통 이제 두 가지를 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얘는 한 가지밖에 모르는 바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명사를 뭐 할 줄 밖에 모르는 바보다 코밀 줄 밖에 모르는 바보다 바보 이거 반대되는 형용사도 사실 있어요 이런 형용사가 있으면 아이고 아 이건 맞는 표현이지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거랑 정반대되는 형용사가 있는데 이 정반대되는 형용사들은 또 외우기가 쉬워 일단 이거 그래서 얘는 반대되는 역할 밖에 못한다 했으니까 얘는 뭐 밖에 못한다? 이거밖에 못한단 말이야 alive의 뜻은 살아있는 이라는 형용사인데 얘는 뭐만 되고 싶어한다? 난 동사만 될 거야 살아있는 물고기랍시고 alive fish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얘들을 보고는 한정적으로만 쓰인다 했는데 반대되는 얘를 보고는 서술적으로만 쓰인다 이렇게 배우게 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빈도 부사죠 알겠습니까? 빈도 부사의 위치는 조비뒤 일반화핀이 아니면 낫이 들어갈 위치는 이렇게 씁니다 sometimes 가끔씩 sometimes를 쓰면 sometimes를 썼을 때 여러분들이 이 문장을 틀렸다는 걸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요 he sometimes goes there 이 문장은 맞을 수가 없죠 그쵸?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된다 he sometimes goes there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 뭐 s 막 붙어 있으니까 할 일 한 것처럼 보이는 모양인데 does를 넣어야 되겠죠 does는 동사에 들어갈 수 있는 부분 당연히 he sometimes goes there 이딴 식으로 표현했으면 안 되겠다 그렇습니까? 저는 가끔씩 거기에 갑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he sometimes goes there 이렇게 해야 되겠죠 오케이 부사였고요 그 다음에 또 부사네요 어찌 갑자기 suddenly죠 suddenly 갑작스럽게 오케이 suddenly 중학생이 되면 이제 엄마들이 가끔씩 suddenly하게 방목을 열고 들어오면 그러면 안 되죠 그쵸? 중학생이 좀 됐으니까 suddenly하게 들어오시면 안 되죠 그쵸? 오케이 형용사형은 당연히 못 보고 형용사형은 서든이겠죠 그래서 갑작스러운 공격 요즘은 잘 안하지 애들 서든어택이죠 서든은 형용사 서든이는 부사 형용사에 ly 붙여서 부사 만드는 저용적인 형태죠 얘는 형용사형태다 갑작스러운 서든 갑작스럽게 suddenly 어찌 suddenly 어떤 sudden 오케이 그 다음에 끔찍한 나오네 끔찍한 terrible 같은 말은 A로 시작하는 뭐 배웠다 오늘 awful 배웠고요 반대말은 여러 가지가 있었고 A로 시작하는 awesome도 있었고 T로 시작하는 terrific amazing 이런 것도 배웠죠 terrible도 나오고 awesome도 나오는 거 보니까 아무래도 평가 묻고 답하는 거 보니까 대화 파트에 나오는 거 아닌가 혹시? 뭐 어떻게 생각해 뭐 이거 나오지 않나 아닌가 모르겠다 그 다음에 동사 계속해서 이어서 할 거고요 여러분도 이제 해야 될 거 뭐다 칠과 공무원 클래스 카드 총 문장으로 압기할 수 있도록 정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 교재 이거는 워크북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식thork When was the student 학생과 수업 학생과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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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정리하고 복습을 하고 선생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지 라고 생각하면서 지발 복습 좀 하세요 나중에 시간 없다 시간 없다 얘기하지 마시고 수고하셨습니다